네 내일이 이제 오늘 된거야 오늘은 19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후에는 20 준비해요 근데 오늘 축제가 20인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준비했어? 19 준비해서 20 준비했어 모르겠다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다 오케이 아참 미안 늦게 아니었구나 오케이 딴 사람꺼 보고 얘기했는데 미안합니다 VM 1-6이었네요 아니 선생님 저 쪽지 아닌데 그런거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6 오케이 선생님 이렇게 맞죠? 네 맞네요 문중말이니까 오케이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고? 링이고 쓰는 방법은 R I N 나 같으면 NG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NG가 무슨 소리 낸다 응 되죠 아이고 응 링 링 그래서 이런 뜻일 땐 무슨 씨고 하자 하자 이런 뜻일 때는 이름 씨죠 무엇 반지 뭐한다 울린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쓰.. 아 소리가 뭐고 send 쓰는 방법은 s a n d 그렇죠 send 모래 무슨 씨입니까? 이름 씨죠 무엇 모래 send 신발에 무엇이 들어갔다 모래가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무엇이나 누구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 오케이 그 다음에 바다는 c 쓰는 방법은 s 들렸네요 s e a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a가 내는 두 가지 소리는 e e 하고 e 여기서 뭐가 됐습니까 e 됐죠 c 바다 자 이런 단어도 있고 c 입니다 이거는 보다란 뜻이야 하다시구요 이건 그렇습니까 이거는 바다란 뜻이니까 무슨 씨에요 이름 씨죠 c c what 바다 그 다음 b는 rain 쓰는 방법은 r a a i n 그렇죠 rain 어 그래서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씨고 이름 씨고 이런 뜻일 땐 하다시죠 rain rain 오케이 계속해서 로봇은 robot 쓰는 방법은 r o k d b o t 여기가 robot robot 무슨 씨죠 이름이 무엇 로봇 계속해서 안타는 sit 쓰는 방법은 s i t 그렇죠 sit sit 무슨 씨죠 하다 씨죠 태양은 sun 쓰는 방법은 s u n u u n u e d d u u u s A가 아니고 뭐예요? E죠. Red죠. 무슨 시죠? 어떤 장미? 붉은 장미. 어떤 장미라고? 어떤 장미라고? 붉은 장미라고. 어떤 시죠? 어떤 시. 물론 이름이 됩니다. 무엇 빨간색. 어떤 빨간. 이렇듯이 일때는 어떤 시. Red rose 하면 빨간 장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퀴즈. 쓰는 방법은? 누굽니까? 조용히 하세요. 퀴즈. 그렇습니까? 그래서 무슨 시죠? 이름. 무엇을 싫어한다? 시험을 싫어한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자, Q에 대해서 옛날에 얘기했던 Q는 항상 U랑 같이 다니면서 무슨 소리난다? Q 한다 했죠. I가 E 됐고 Z가 Z 됐네요. 퀴즈. 퀴즈. 중간에 이렇게 박음질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저 그런 걸 보고 퀴즈 라고 하는 거예요. 퀴즈. 퀴즈 쓰는 방법은? Q. U. 뭐 U? Q는 항상 U라니까. Q. U. Q. L. T.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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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Q. Q. 이름 시죠? 무엇? quiet 뭐라구요 소리가 quiet quiet ok 쓰는 방법은 a 가 i 소리 되나요 quiet quiet 어트 이가 i의 어 중에 어 됐습니다 quiet quiet 어렵죠 quiet 됐습니까 ok 시험지에 맞았나요 틀렸나요 quiet 틀렸습니까 ok 맞아야죠 다음엔 그 다음 여왕은 queen 쓰는 방법은 효과의 소리가 뭐예요 애가 cooie 하고 무슨 소리 남았어 n 소리 남았잖아 그럼 당연히 n이겠지 뭘 고민합니까 queen queen ok 그 다음 ok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하시구요 경고